흐비 흐읗 흐읍 흐읍 흐흐읍 하, 하나 간지러워 참아 해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깨끗하게 씻어야지 자! 이번엔 이쪽 흐흐흐흐 아, 하나 벌써 세 번이나 씻고 있어 이렇게까진 안해도 돼는 그래! 그만하자, 엑스 어! 저쪽이야! X! 파워어 스멜! 파워어 스멜! X! 왜그래? 하하하하! 아무 일도 아니! 발에 치가 나서 그런 거임! X! 하나 말대로 배수 때문에 저러는 거냐 그러더라고 어! 저기 나온다! 엇! 크롭! 크롭!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 나의 이론 어드벤처 엑스 어드벤처 X의 공격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X! 파워 시저스! 파워 시저스! 파워 시저스! 두발로 상대를 감아 돌린 뒤 내던짐 멋있지 않아? 잘했어 X! 지금도 나의 멋있는 액션을 감상하길 바랍니다 X! 파워 시저스! X! 파워 시저스! 저 멀리 바라봐 그곳에 내가 있잖아 곁에 있지 않더라도 함께인 걸 느낄 수 있어 난 두렵지 않아 내 곁에 네가 있잖아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린 이겨낼 수 있어 더 높이 높이 날아봐 더 넓은 세상이 보일 거야 나와 함께 1, 2, 3, 4, let's go! 같이 가는 거야 힘이 들고 험난해도 너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때론 넘어지고 흔들려도 내 손 놓치마 두 손 두께 잡고 달려가자 다시 한 번 더 1, 2, 3, 4, let's go! 계속해서 펼쳐진 하나와 나의 이야기 이겨낼 휴대전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